안녕하세요. 한국발명지능의 고기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발명지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와이프도 3년 전에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관인데 특허청 산하의 공공기관이고요. 연역은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회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오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저희 한국발명지능회가 하는 사업 중에 두 가지 큰 사업들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사업 쪽이고요. 지능에 들어오시면 특허 관련된 교육 내용들이 컨텐츠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배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기술사업화라는 관점에서 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술 가치평가, 기술 이전, IP금융, 발명과 관련된 모든 지원 제도를 한국발명지능회가 진행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IP금융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구자분이나 발명자분도 마찬가지로 내 기술이 기업한테 이전될 때 어떻게 어떤 가치에 의해서 이전되는지 또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을 창업하실 때 이 특허, IP라고 하는데 IP에는 특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특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용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직접 부딪혀봐야 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IP금융에서 IP에 대한 기술 가치평가를 배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여기서는 특허 기술을 얘기합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 특허를 제품에 적용할 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IP금융 대출이든 보증이든 투자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특허에 대한 기술 가치평가라는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비용은 굉장히 천차만별이긴 한데 은행권에서 TCB로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기술 가치평가는 전문가 4인에서 5인이 가치평가를 진행합니다. 시장 전문가, 기술 전문가, 시장 전문가, 특허에 대한 권리성 전문가 그다음에 이걸 총틀어서 가격을 산정하는 사업비 관련된 재무 전문가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비용이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다 보니까 돈을 다 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투자 연계형 기술 가치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는 80%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거는 기업들이 신청할 때 지원을 해 주는데 VC의 추천서 한 장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기술 가치평가가 뭔지를 알아야 뒤에 IP 금융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술 평가라는 것은 나중에 이게 확장된 형태가 거래소에서 상장할 때도 기술성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나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기술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거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 기술에 대해서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사업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거를 사업성이나 아니면 특허의 가치 금액이냐 거래 금액이냐 현물 출자 금액이냐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기술 가치 평가 보고서고 그 외에 약식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는 점수라든지 등급으로 하는 시스템들도 있는데 이거는 국내에서도 몇 개의 기관이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운영하는 공인인증기관들이 몇 군데 존재를 하고요. 한국발명진흥에도 그중에 하나고요. 기보라든지 민간에서는 윕스나 다레 같은 특허법인이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성공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서 성공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걸 가치로서 측정을 해서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기술 가치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 가치 평가는 물론 IP금융에도 쓰이긴 하지만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내가 발명자가 또는 기업이 기술을 발명자가 팔 때 또는 기업이 기술을 사고 싶을 때 두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상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해서 가치를 산정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기술 이전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개인분이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다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개인 명의로 있던 특허를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거래가 됩니다. 국세청에서 세금 이슈로 보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특허를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이 특허의 가치가 그대로 자본금으로 산입이 됩니다. 이거를 현물출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혜택을 보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현물출자 부분은 대표님이 기타소득으로 보고서 세금을 4.4%씩만 국세청에서 진술을 했고 지금은 기타소득이 8.8%까지 올라와 있지만 이 경우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이득이라고 봐서 개인의 종합소득으로 환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이 많으신 분들은 최대 42%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현물출자 하실 때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세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대응할 수 있는 비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회사를 굉장히 크게 키워서 상장까지 간다고 마음 먹으시면 현물출자를 높게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낮게 자본금에 산입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어쨌든 특허는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지식이 들어가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세청의 관리 대상으로 있습니다. 또는 기술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술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고 이것들을 기술 이전이나 또는 기술 금융에 사용하게 되고요. 사업 타당성 평가하는 경우에도 분석을 하긴 합니다. 기술의 사업 추진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제3자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의 전문가를 통해서 이게 과연 사업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기술 금융이라고 해서 기술력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가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쪽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전 거래와 관련된 가치평가 또는 현물 출자 또는 이거는 조금 예외적이긴 한데 가지급금 상세라는 부분을 특허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국세청에서 감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금융에서 IP담보 또는 투자 또는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 이 뒤에 금융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술 가치 평가의 항목을 보게 되면 보시면 기술성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특허에 있는 기술과 기존에 있던 기술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이 특허에 있는 기술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시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 거로 일반적인 데이터로는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권리성 부분은 특허에 대한 권리성, 청구항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요. 권료 만료기간까지 로얄티 산정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성 분석은 이 특허의 기술이 제품화됐을 때 얼마나 시장에서 역할을 할지 시장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추후에 기술 가치 산정을 하게 되는데 매출을 추정하거나 또는 로얄티를 산정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분석이 대략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 보고서가 대략 100페이지 전후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내 특허에 대한 기술 가치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건 기업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경우에 기술 시장 권리성에 대한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R&D 신청하실 때 과제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거를 보고서 내가 과제 제안할 때 제3자의 의견을 가치 평가 보고서로 활용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치 평가 보고서를 가장 싸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중소기업이 VC의 추천서 한 장 가지고 한국발명지능에 오셔서 투자 연계형 기술 가치 평가 보고서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문의하시면요. 1,500만 원 중에 80%는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기업 부담금은 300만 원 플러스 부가세 150만 원이고요. 이 정도면 전문가 의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 제도는 없지만 연구비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런 평가 보고서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어쨌든 앞에 있는 보고서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현재의 가치를 산정하고 이 로얄티율이라든지 현재 가치가 실제로 매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숫자로 산정을 하게 되고 이런 기술 가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가치 평가 보고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시나리오도 1, 2, 3 해가지고 어떤 게 가장 이 기술에 대한 가치 산정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예전에 국회에서도 똑같은 질의가 나왔는데요. 이 가치 평가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술을 지능회에서 수행을 했다 그러면 지능회에서 전문가, 기술, 시장, 권리, 사업성 전문가를 섭외를 하죠. 반대로 A라는 기술을 저희가 기술보증기금이나 아니면 달에나 윕수에서 의뢰를 한다 그러면 다른 전문가를 섭외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같은 금액이 나올 수가 없겠죠. 시장에 대한 부분이나 분석에 대한 부분 등등에 대한 차이 때문에 가치 산정의 차이 때문에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못했냐 저분이 잘했냐를 논할 수는 없어서 조금 애매한 면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치 평가 의뢰하는 경우에 금액이 잘 나올 수 있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매출액이 있다면 최대한 제공을 하고 혹시나 매출액이 발생할 근거가 있다면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계속 보완함으로써 가치 평가 금액을 높게 산정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전문가 자문 받으셔서 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제가 금액을 높게 받으시면 좋다고 얘기하냐면 IP금융을 활용하시려면 금액이 높게 나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기술 이전용 또는 현물출자용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가치 평가 기준으로 IP금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기술금융이라고 해서 IP담보대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중에 10개 은행이 이 IP담보대출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 기술 창업한 기업들이 내가 신용도로 받을 수 있는 대출도 한계가 있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 대출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기업이 갖고 있는 특허를 기반으로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서 IP담보대출을 합니다. 특허에다가 질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몇몇 기업들은 도산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이 특허가 다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서 나와서 재판매가 되는데 실제 기업이 특허를 갖고 있을 때의 기술가치 평가 금액과 기업이 없을 때의 기술가치 평가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농협도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은행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도 결국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잘해 주는 데가 있고 잘 안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똑같이 IP담보대출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신용도도 높고 매출액도 높은 데를 선정을 해줘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IP담보대출 안 해도 되죠. 그냥 신용 갖고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협이나 하나은행 쪽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은행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적게 판단을 해서 잘해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주거래은행이든 어디든 좀 친한 데를 찾아가셔서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한국발명진흥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기술 관련된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하시면 IP담보대출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 비용은 특허청이 지원을 해줍니다. 발명진흥에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어쨌든 은행권이랑 한번 얘기해 보시고 된다 그러면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IP 가치평가 보증하고 이전 자금 보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똑같이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기금이 공공기관으로서 IP금융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특허 관련돼서 이전 자금, 특허 기술을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증으로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이전 자금 보증보다는 가치평가 보증을 훨씬 더 많이 수행을 해요. 기업이 7년 이내에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지점 중에 스타트업 지점이라고 전국에 7개, 8개 정도 있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기술기업이 창업하거나 7년 이내 기업이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에 가치평가를 통해서 보증을 써주는 제도입니다. 결국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써주면 나는 보증서 들고 가서 내가 원하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시면 되죠. 좀 전에 IP담보대출하고 제도는 똑같지만 2개가 다른 특허를 운영하는 경우에 2가지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겹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가치평가 보증은 최대 10억까지 가능하고요. 가치평가 보증을 통하는 경우에 가끔 신용보증금의 투자센터에서 투자가 병행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신보랑 같은 조직에 있다가 분사된 조직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전 자금에 대한 보증을 써주고요. 가치평가 보증도 해주는데 가치평가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훨씬 더 큰 사이즈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전 보증, 특허를 매입하는 비용에 대한 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좀 더 잘해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군데 가서 상담 바로 받아보지 마시고 기본적인 내용을 서치하시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동시에 수행이 안 돼요. 가끔씩 있는 일이긴 하지만 대부분 같은 조직에서 분사됐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같이 보증서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판교에서 AR, VR 하시는 대표님이 기업을 차리다가 메디칼 쪽 전시회를 갖다가 안과 관련된 제품 만들면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K의료원에서 기술 이전을 합니다. 기술 이전 보증을 잘해주는 데가 기술보증기금이라고 했죠. 기술보증기금 통해서 기술 이전을 해갖고 왔는데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금이 또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보니까 가치평가 보증이 신용보증기금에서 훨씬 더 크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허 매입을 한 후 평가를 했더니 평가 보증이 한 사업성 평가 금액이 한 20억 정도 나와서 신용보증기금에서 10억 정도 보증을 해준다 했는데 기술보증기금이랑 같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5억에 대한 부분을 대환하기 위해서 특허 하나를 들고 하나은행 쫓아가서 IP 담보대출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5억을 받아서 기술보증기금에 산입을 하고 다시 신용보증기금에서 10억의 대출을 받습니다. 보증을 받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이 이런 케이스는 좀 좋은 케이스예요. 내가 갖고 있는 특허의 가치만으로도 10억 이상의 대출 그 다음에 그 후에 추가 투자까지 진행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업 운영하시면서 이런 사례가 된다 그러면 운영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모태펀드라는 게 VC가 투자하는 모태펀드라는 게 있는데 출자자가 정부입니다. 정부의 기관들이 출자하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 특허청도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기관 중에 하나고요. 지금까지 대략 한 2천억 정도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는 특허와 관련된 기술사업화나 기술 이전 또는 기술가치평가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기술로 창업하신 기업들은 이런 데 관심 가지시는 것도 괜찮고 창업하신 분들이 VC 엄청 많이 쫓아다니십니다. 그런데 VC가 운영하는 자금 보통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모태펀드, 정부 자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모나 해지펀드, 민간 자금이 있습니다. 민간 자금은 계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할 수 있으면 어디든 투자를 하는데 모태펀드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특허청 계정 또는 여성기업 또는 AR, VR에만 투자해라, 영화에만 투자해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VC한테 투자를 받으시려면 모태펀드를 갖고 있는 VC를 갈 때는 그 계정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VC 입장에서는 기업이 정보 준다는데 상담 안 할 이유는 없죠. 여러분들 상담만 열심히 하고 나서 투자를 못 받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VC가 어떤 계정, 이거는 벤처 투자나 성장사다리 들어가시면 정보가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좀 아시고서 투자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IP금융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